아, 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는군. 랄랄라하니 랄랄라 루인 랄랄라 세이 랄랄라 내 애기 해보는 거야. 와, 약간 스케일이 커보이는데? 근데 여기 강단 되게 깨끗하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좋아요! 저희 메모리아가 리얼 버라이어티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뷰루룩! 재미있겠다! 오늘의 컨셉은 출석부 채우기 제작전이고요. 출석부? 출석부?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출석부를 채우는 레이스를 할 거예요. 학교 곳곳에 학생들의 증명사진이고요. 그 증명사진을 찾아서 본인이 가진 출석부를 많이 채우신 분이 우승입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통과를 해야겠죠. 어, 임용고시라. 이거 합격하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나 합격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지식 테스트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만점이지. 이거 내 게임이네, 이것도. 지식하면 또 나지. 여자친구죠. 내 게임이네. 저희 사실 팀명이 여자 지식이에요. 여자 지식. 여자 지식.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영어 듣기 평가 문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신 없는데 영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과 타미 대화를 듣고 정답을 맞히세요. 제인. I'm sorry for being so late. That's okay, Tom. What would you like? I would like an ice caramel mikiyao without whipped cream. 워낙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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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하철 소리? 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인과 톰이 대화를 나눈 장소는 어디일까요? 은하. 은하. 카페. 신비. 지하철역.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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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얘기하는 것 같던데. 카라멜만 끼얹도 먹겠다. 근데 마지막 소리가 지하철이었어. 마지막 소리가 지하철이었어. 지하철이었어. 아, 나는 지하철인데. 아, 나는 지하철인데. 아, 나는 연막 탔다. 아, 대답도 연막해야 하는 줄 알고 있어. 서브이 준비 났지. 서브이 준비 났지.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아, 서브이 준비 났는데. 우즈벨라와 크리스티아노의 대화를 듣고 정답을 메시고요. 인사 면여? 크리스티아노. You remembered my birthday. Of course. You even bought my favorite chocolate cake. Do you know when my birthday is? I'm sorry, 우즈벨라. 자, 문제입니다. 아, 나빴네. 진짜 나빴다. 크리스티아와 함께 사는 동물을 은하! 개! 소원! 아니잖아. 아,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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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개 종 정도는 맞춰야지. 강아지. 나 스컴크인 줄? 엄지! 엄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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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아는데! 우리 강아지 종류 맞추기 해야지. 강아지 종류 맞추기 해야지. 나는 스컴크인 줄 알았어. 방귀 뀌긴 얘기했어. 난 코끼리라고 생각했는데? 난 강아지에서 생각도 못했어. 시골 잡으러종. 맞아, 시골 잡으러종 이런 거 맞췄어야지. 시골 잡으러종.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막상막한데 지금. 모하니드와 사디오의 대화를 듣고 정답을 마치세요. 사디오. 사디오. 오늘 사이언스 테스트를 잘했을 때. 다른 학생들도 잘했을 때. 예, I am more confident in sociology than science. Let me just finish eating this. 자, 여기서. 사디오는 무엇을... 소원! 엄지! 과자. 몇 번 과자? 엄지. 무슨 뭐라고요? 몇 번 과자, 몇 번 씹었냐고요? 이번 때는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씹었냐고요. 아니, 몇 번. 1번부터 5번 막 이렇게. 혹시 2번씩으로 맞추면 플러스 좀 더 있어요. 4번 과자. 못 압니다. 신비! 신비! 2번 과자? 2번 과자, 못 압니다. 음원! 음원! 1번 과자. 여러분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아니요. 불러주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꼬깔꾼인데. 낮춰, 낮춰. 자, 1번 짬뽕. 짬뽕? 맛있겠다. 2번 크림빵. 3번 김치볶음밥. 4번 감자찜. 4번. 엄지. 14번. 4번 감자찜. 4번 감자찜. 엄지 씨 정답입니다. 아, 과자가 아니라 감자찜이었네. 언니가 그러면 4번 아까 말했잖아. 맞아. 4번 감자찜을 했으면 정답이 했었던 거죠. 네, 빠르게 다음 문제 주세요.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네 과자를 인정해주지. 이번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 발췌한 국어 문제예요. 요즘 6학년 문제 어려워. 맞아, 요새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잖아.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위적으로 이르는 말은 1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오빠. 2번. 눈 깜짝할 사이. 3번. 3불도 당김에 뺀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와.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네, 포기요. 내가 또 수학을 좀 잘했었지라고 말하면 하나 못 맞추던데. 지금 보이는 싹티나무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싹티나무가 뭐예요? 유주. 9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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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비 씨가 읽어줄까요? 우리 안에 닭 2마리와 돼지 3마리. 소 1마리가 있었는데 돼지 1마리는 옆집으로 가고 문어 1마리가 새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의 다리는 총 몇 개일까? 소원. 소원. 5개. 쨍? 5개. 문어가 자리가 몇 개지? 문어가 근데 동물이에요? 아! 소원 14개. 엄지. 26개? 땡입니다. 은하 24개. 아, 24개 맞아. 은하 씨 24개 정답입니다. 와, 여기 0점이 몇 명이야? 와, 0점이 몇 명이니? 집중력 테스트 출석부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집중력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내 사활을 건다. 나 진짜 자신 없어. 나 진짜 못 할 것 같아.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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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소원아! 네, 지아. 지아. 지아 뭐야? 자, 우리 한 번씩 부르고 가자. 엄지야. 신비야. 예린아. 소원아. 은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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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언니부터.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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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유주야. 네. 신비야. 네. 소원아. 네. 이 신비야. 네. 이 신비야. 맞아, 이 신비야. 맞아요, 전 신비예요. 소원 언니가 약하네. 이 신비야. 이 신비야. 그럼 진 사람이 이름 제외하고 해요? 네. 그럼 이제 소원 언니 빼고 네 명이잖아요. 오케이. 네. 소원 씨는 10점을 얻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언니가 제일 먼저 점수를 얻었네요. 오케이. 우와. 제가 축하드려요. 잘했네요. 10점. 죄송합니다. 소원아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엄청난 득점이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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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엄지야. 네. 신비야. 네. 네. 유주야. 네. 예린아. 네. 신비야. 신비야. 근데 신비가 유주를 보면서 유주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언니 보면서 유주야 이랬는데. 그러나? 가르친 게 유주야 이랬어. 신비야. 네. 유주야. 유주야. 네. 예린아. 그러면 뭐지? 그러면 뭐지? 제가 보는 거는 은하 언니를 보면서 유주야 했는데 손가락에 제가 여기를 가르쳤어요. 유주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비 씨는 20점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조용히 건너갔네. 괜찮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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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예린아. 네. 신비야. 신비야. 예린 언니가 저를 참 좋아하나 봐요. 저는 살릴 운명이었어요. 그냥. 봤는데 신비가 보이네요. 신비에게 뭐가 있나 봐. 예린 언니는 제 이름 밖에 몰라요. 바보. 인쇄 모를 때도 됐는데 말이지. 바보. 자, 빨리 빨리 쓰겜 쓰겜 쓰겜.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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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예린아. 바보 아니야? 30점. 근데 나 진짜 웃긴 거.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 1등 됐어? 진짜? 1등 아니에요? 아니야. 음주야. 은하야. 공동 획득으로 음식점을 얻으셨어요. 유진아 나 여기 있어. 유진아 나 여기 있어. 한 번만 더 해요.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해요. 나 너무 억울해. 번외로 하자. 나 너무. 지금 번외 경기로. 30점? 30점? 근데 얘들아 나만 찍지 마. 좋아 좋아. 번외 경기로 최후 남은 두 명한테 30점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소원 언니부터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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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예린아. 네. 신비야. 네. 신비야. 네. 그냥 못 하네요. 이현 씨 사랑하기요. 이현 씨 사랑하기요. 언니. 언니 엎드려. 내가 진짜 엎드려.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간 거지. 탈락하고 싶어서 다시 가보자는 거 같은데.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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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예린아. 네. 은하야. 언니 은하 언니 가르치면서 은하였어. 사실 내 눈은 유주였어. 엄지야. 네. 유주야. 네. 유주니. 엄지야. 줄석부 출석부 출석부 출석부. 유주야. 네. 은하야. 네. 유주야. 네. 유주야. 와. 유주 진짜 웃겨. 네. 신비야. 네. 은하야. 네. 신비야. 네, 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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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저 무슨 심지? 아, 저거 심장이 부서질 거 같아요. 나 오래 가보고 싶었는데. 윤화야, 윤화야. 윤화야, 윤화야. 그러니까 점수 안 걸고 한 번만 해봐요, 진짜. 언니는 다시 해도 처음으로 떨어질 거 같아요. 윤화야. 그럼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나 왜 꼴찌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테스트는 유연성 테스트 체력장입니다. 저거 할 수 없어. 나 할 수 없어. 이거 진짜 어려워. 아니, 왜 제가 취약한 게임을 갖고 있었어. 나 필라테스 쌤이 나 완전 접어줬거든. 나 완전 눌러줬거든. 나 요즘 유연성 모르겠네. 안 좋을 거 같은데. 이웃아. 나 못하는데. 어, 근데 약간 무서워. 이거 앉았을 때 엉덩이가 매트 밖으로 나가면 그만큼 인정해주세요. 뭐야. 이거 언니한테 다리가 길어서. 근데 언니한테 진짜 짧겠다.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감독님이 시범으로 보여주세요. 어, 저희가 골라도 돼요? 저희가 감독님 한 분만 골라도 될까요? 저는 노트북을 모르겠어요. 어, 저도 그럼. 두 표.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새로 오신 작가님. 신고식. 오, 진짜. 진짜 못된 애들. 자, 한 마디 하세요. 몰라요, 몰라요. 잘하실 거 같아. 우와, 이거 어떻게. 아, 그렇게 하는구나.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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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한다. 몇이야? 25? 아니, 근데 편하게 앉아 계실 때부터 손이 닿았어, 이미. 우와, 대박. 아, 이번 메모리안 망했어. 자, 시작하지. 시작.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기다리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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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데미를. 유주가 먼저 해볼까? 제일 유연한 사람이야. 저 먼저. 유주 언니가 제일 유연한 사람이야. 유주 먼저 해. 저 몸 좀 풀어줘. 유주도 다리가 너무 길어서. 유주 유연함은 정말 아니에요. 나 진짜 굳었는데. 저 요새. 저 요새 뻣뻣해서. 나 썼는데. 잘해요. 잘할 것 같아. 너 머리로도 밀 수 있겠다. 야, 머리로 한 번 밀어. 나의 따라 이거 했을 때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를 여기까지 가면 마이너스야? 네. 여기가 더 마이너스예요. 솔직히 저는 반동 좀 이해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차서 여기까지 가면 인정. 그래. 차서. 아, 손톱도 기를 걸. 어, 손톱 기면 좋겠다. 할게요, 시작. 손톱. 카드미션 높이네. 자, 발 닿았어요. 하나, 둘, 셋. 진짜 잘할 것 같아. 바이비. 와. 진짜 잘할 것 같아. 바이비. 와. 작가님이 진짜 잘하신 거다. 와. 25? 25. 25. 25. 25. 25야. 와, 25가 돼? 와, 대박. 와, 힘들다. 25. 25점. 너무 하기 싫어. 너무 무서워. 은하 씨, 그냥 그쪽 가자. 난 아니야. 난 마지막에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아. 나는 사실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와 이래가서 내가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엄청 많이 했지. 엄청 많이 했지. 그런가? 자, 딱 붙어주세요. 딱 붙었어요. 네. 네, 갈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잘해, 잘해. 와, 잘해, 잘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우와, 우와.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우와, 우와. 더 할 수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너 마지막에 진짜 많이 걸어. 우와. 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저런. 와, 23. 너 원래 10몇이었는데. 아, 진짜예요?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우와, 우와. 뭔가 되게 많이 간 느낌이었는데, 아니었네. 23입니다. 나, 나 요즘 유영수 진짜 제로야. 난 진짜 제로야. 언니, 운동하잖아. 너 요가하잖아. 우와. 이렇게 또 필요 없던데요? 내가 여기 다리 대고 있어서. 그래. 하세요. 갈게요. 시작. 언니, 더 할 수 있어, 더. 더, 더. 언니, 더 할 수 있어, 더. 더, 더. 언니, 더 할 수 있어, 더. 더, 더. 22. 아무도 너의 무릎을 잡아주지 못했다. 너무, 너무 땡기다. 22여.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너도 운동 계속해서 잘하고. 나 엄지 팔 길어가지고. 맞아. 와, 지금도. 와, 지금도. 장난 아니야. 잠깐만, 엄지 너 편하게 이렇게 딱 무릎을 대 봐. 네? 지금도 이만큼이 오잖아. 그거 다 오지 않아? 나도 안 와. 아, 진짜? 나도 안 와. 아, 진짜? 자, 하나, 둘, 셋. 잘할 것 같아, 엄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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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팔 길이해. 와, 팔 대박. 엄지 너무 팔이 길어요. 진짜? 엄지 30팡이요. 진짜? 엄지 30팡. 와, 대박. 와, 대박. 우와. 30을 넘을 수 있는 건데. 와, 유연을 해. 유연을 해. 유연을 해. 너 사람 아니고 무너지. 다리가 여덟 개. 와, 내가 잡아줄게. 유연이 아니네. 유연이 유연인데 팔 길이 해고 이래야지 좀 더 잘해. 그렇대. 아, 저는 못 해요. 잘할 것 같아. 야, 뭐야. 이거 가뿐한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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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대박. 멋있다. 제가 재미를 장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할 수 없어. 이유다. 나 못 하는데. 아, 이번 메모리는 망했어. 아니, 왜 제가 취약한 게임만 갖고 오셨어요? 아니, 이게 나에게 너무 멀어. 저 이렇게 뒤로 잡히신단 말이에요.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 저 반동 갈게요. 언니, 근데 완전 할 것 같지 않아요? 언니도 필러트도 잡아줘. 언니, 근데 완전 할 것 같지 않아요? 언니도 필러트도 잡아줘. 아니면 우리 언니 뒤에서 좀 누르자. 나 반동만 허용하게 해줄게. 무릎이도 잡아줘. 아, 무릎 들인단 말이야. 무릎 잡아줘. 누가 무릎 잡아줘. 하나, 둘, 셋. 으악! 으악!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진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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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할 수 있어. 언니, 옷까지만 오자. 맞아, 옷까지만 오자. 언니, 옷까지만 오자. 언니, 마이너스 이거 끝낼 거 아니죠? 하나, 둘, 셋. 언니, O야. O야. 언니, O야. O야. 언니, O야. 언니, O야. 언니, O야. 근데 나, 언니랑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한 번만 더 해봐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잠수 안 쳐도 돼요. 안 쳐도 돼요. 아니, 3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잘했어. 무슨 이상한 오기들이 있어. 나도 뭔가 해봐도 돼. 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나오세요. 끝. 네, 나오세요. 끝. 네, 탈락입니다. 어떻게 될까, 지금? 탈락입니다. 진짜 가뿐하게 너무 신기하다. 나도 해보고 싶어. 진짜 신기하다. 끝. 끝. 자, 그러면 동률이 나왔기 때문에. 널 사랑해. 이렇게 해. 야, 애도 사랑해. 이렇게 해. 애도 사랑해. 큰 거 없이. 엄지가 어떤 말을 해줄까? 다들 화이팅. 멈춰야 해. 그래서 빨리 멈추게 해.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엄지 씨 10.11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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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11점인가요? 네? 네? 10.11. 감사합니다. 천점까지 올려주세요. 천점. 여기서 100초 하는 사람 진짜 멋있겠다. 근데. 끝나고. 잘 있어. 자, 저 할게요. 얘들아. 나만 믿어라.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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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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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너무. 야. 하하하하. 으하. 야. 야. 10점. 10점. 어? 아니, 엄지도 짧았어. 어, 나 길지 않았어. 10점. 5초. 4, 4초가 더 많았네. 그러네. 진짜 이거 어떻게. 지식이 아주. 고마워. 은하. 저 이런 거에서 입금처럼 해봐요. 이 영광을 모두. 4, 4초의 차이로 이긴 그녀. 정말 기쁩니다. 선물이 있나요? 무슨 교과서를 되게 예쁘다. 1등부터 그럼 정해요? 1등부터 앞장에 저희가 능력을 적어놨어요. 1등부는 전부 다 보고 제일 맘에 드는 곳 골라 갔어요. 아 진짜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교과서 예쁘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네. 다. 밖으로. 나, 밖으로. 그리고. 고. 예쁘다. 어. 되게 어렵다. 전 수학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넌 잉글리시라고. 엄지씨 음악을 선택하시고요. 저 체육이요. 전 잉글리시 골릴게요. 한국 지리. 저는 원래 역사와 한국 지리를 좋아합니다. 책 다 고르셨으니까. 네. 잉글리시. 출근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 안녕. 해주세요. 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가 맘먹은. 따라와. 두근두근 첫 출근. 오늘 나 잘할 수 있을까? 너를 어디다가 숨이셨을까? 뭐야? 어디서 숨겼어요? 여기 있네. 빨리 놀았어, 빨리 빨리 놀았어, 빨리 빨리 놀았어. 기원 속에 가다. 야, 너 깨끗해. 지금 싸우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여기 있네? 더 뜨겁게 오늘 이 밤을 하얗게 불태워. 끝나지 않을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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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다 더 높이 높게. Ready to try. 차에 높이 들어.